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떡박물관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감을 느끼시나요? 저는 좋아하는 인절미를 먹을 때 행복하다고 느낍니다. 각자의 행복리스트가 있겠지만 먹는 일만큼은 모든 행복리스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는 에너지를 얻고 행복감을 느낍니다. 끼니로 음식을 먹는 식사야말로 우리가 결코 소홀해서는 안 될 중요한 일이겠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과거 우리 선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입국에서는 황광의 막 칼럼 리스트의 책,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를 통해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오랫동안 신문기자로 활동했습니다. 덕분에 전국을 10바퀴 넘게 돌았고 3,500여 개에 달하는 음식점을 방문해서 맛에 대한 깊은 내공을 쌓았는데요. 그 경험이 한국 맛집 579라는 책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그는 역사와 관련된 음식 공부를 줄곧 해나갔는데요. 조선왕조실로 승정원 일기 등에 적힌 음식 이야기를 찾고 연구한 결과가 고전에서 길어올린 한식 이야기, 식사입니다. 두부의 이름은 여러가지다. 다산 정약용은 아웅각비에서 두부의 이름은 본래 백아순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포라했고 또 다른 이름은 숙유라고 밝혔다. 숙은 콩이다. 숙유는 콩우유, 즉 두유다. 두유로 두부를 만드니 숙유라고 불렀음직하다. 두부는 두포라고도 했다. 역시 콩, 거품의 의미다. 두부의 이름이 원래 백아순이었다라는 걸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 외에도 두부가 숙유, 두포등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이 신기하게 느껴졌는데요. 또 옛날에는 두부를 주로 사찰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대목을 읽어볼게요. 전생에 지은 죄가 커 금생에 두부를 만든다는 말이 있다. 두부를 만들기 힘들다는 뜻이다. 고려 조선시대에는 주로 사찰에서 두부를 만들었다. 사찰은 힘든 일을 해낼 인력이 있다. 고려 말의 모근 이색도 사찰의 승려를 통해 두부를 만난다. 조선시대에는 왕실, 왕릉의 제사에 두부를 공급하는 사찰, 조포사가 있었다. 승정원일기 인조 3년 4월의 기록에는 중국 사신이 오면 한양 인근 사찰에 곡식을 주고 두부를 맡기자는 제안도 나온다. 전생에 지은 죄가 커 이번 생에 두부를 만든다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지금이야 어디서든 두부를 쉽게 먹을 수 있지만 과거에는 콩도 귀하고 두부를 만드는 게 쉽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즐길 수 없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가게에서 편하게 두부를 살 수 있는 요즘 세태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는 일본과 중국의 두부 기술을 전수할 만큼 맛있는 두부를 만드는 실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요즘은 그렇지 못하죠. 저자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제 맛있는 두부를 잃어버렸다. 중국에는 취두부, 모두부 등 발효두부가 남아있다. 일본의 두부 종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다. 우리만 물에 담가 포장한 두부로 찌개를 끓이거나 지져먹는다. 고려 말의 두부 수준이다. 실학자 이덕문은 청장관 전서에서 두부 먹다가 입 빠진다고 했다. 두부를 쉽게 여기다가 좋은 두부를 다 잃었다. 이 책을 읽으면 음식이 과거와 현재를 연결시키는 중요한 매개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이 역사적으로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지 안다면 우리의 식도락도 더 풍성해지겠죠.